이이이이음의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로블록드에서 박스루어라는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요즘에 아주 이슈은 이유가 있는데 여기 안에서 공짜펫이 막 나온다고 합니다 이 아이템이 뭔지 잠깐 모르시는 분들이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 무슨 물약이 나왔네요 이게 뭐지? 혜덱의 먹이를 먹이면 즉시 성장시킬 수요 성장시키는 거군요 혜덱의 먹일까요? 다 큰 아이가 아니라 성장을 도와주는 거군요 냠냠냠냠 오! 성장이 했어 자 이거를 공짜로 얻었는데 이걸 어떻게 얻냐 미끼 상자에다가 미끼를 배치합니다 여기 보면은 나오는 아이템에 황글이 적혀있어요 벅스 입양하수 돈 79% 에이지 포션이 12%였네요 아까 내가 뽑았던 게 오 운이 좋았는데 그리고 장난감 5% 페인트실러 2% 그리고 울트라 레어 1.49% 펫 레전더리가 0.01%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4시간 후에 공짜로 펫과 아이템을 줍니다 오! 2%? 4시간이나 기다려서 딱 하나를 본다는 건데 자 여기서 어떤 펫이 나오냐면 내가 좀 미리 보여드릴게요 토스트 레디 판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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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귀엽죠? 꿀벌 같다 꿀벌 같다고? 지금 영상도 나오고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엽죠? 꼬리가 꿀벌이야 근데 이게 1.49%의 확률이 나오고 마그마 달팽이 오 나 근데 달팽이 팩 갖고 싶다 귀엽긴 하다 내가 최근에 본 펫 중에 쾌리ì 퀄리티가 좋지 않나 아스팔트에 갈린 달팽이 같아요 그게 무슨 그리고 마그마 무스 오! 이건 멋있다 멋있다 위에 네온 표시도 눌러보면 안 돼요? 네온 표시도 볼 수 있어요? 우와! 오오오오오 야 네온도 이렇게 귀 모양도 달라지네 우와! 멋있는데? 파란색이다 멋있어 네온이 제일 멋있어 근데 약간 희귀성 있을지도? 이게 바로 브레이징 사자인데 이게 0.01%입니다 0.01% 약간 쏟는다는 거네 그쵸 와 근데 너무 멋있지 않나요? 이번에 입양을 세우고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하는 우와 이거 뽑아주세요 뽑고 싶어요 네 확률이 말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한번 네온도 볼까요? 우와! 흑사자인데? 거의 쉐도우 드래곤 급인데? 오 멋있다 와 이거는 진짜 가치가 엄청나겠네요 0.01%이기 때문에 메가 사자 우와! 우와! 내가 볼 때는 만약 입양하자에서 이걸 뽑는다 인생 역전입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엄청 극악이기 때문이죠 4시간에 한번 뽑을 수 있는데 확률이 너무 낮잖아? 자 그래서 제가 이 아이템을 뽑기 위해서 아이디를 10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쿠키를 넣어놓은 상태고요 가서 확인만 하면 돼 과연 어떤 아이템들이 들어있을지 확인하러 가보시죠 뿅 자 저의 첫 번째 아이디입니다 들어가서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죠 기대되는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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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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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들어있습니다? 어? 뭐여 임팻은 아니네? 하지만 개꿀? 머니머니 10원 벅스? 10벅스? 지금 벅스가 79% 아 여기다 또 넣어놓자 또 나중에 또 돈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아 돈이 들어왔네 펫이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다음 아이디를 자 저의 두 번째 아이디인데요 큐버리와 같이 함께 왔습니다 큐버라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큐버리 큐벌 큐벌 앗 큐벌아 이 역시 돈이다 오마이갓 하지만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3,2,1 고 50으로 벅스 로벅스가 아니지 벅스 50벅스 50도 나오구나 그래도 많이 벌리는데 좋아요 하지만 좋습니다 다음 아이디로 가보시죠 자 저의 귀여운 세 번째 아이디인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벅스만 어? 어? 왜 이 뒷벅스 뭐야 이 영롱한 물약이네요 하지만 물약 엄청나죠? 생김새가 빨간색이라서 나도 패턴 줄 가졌은 줄 알았어 나도 와 나 생긴 줄 알았네 아 확률 봤었는데 이거 확률이 14%죠? 진짜 나오기 힘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는 좀 새로운 게 떴어요 이거 발전 있습니다 다음 아이디는 뜨겠죠 가보장 네 번째 아이디로 들어왔습니다 과연 미끼에 뭐가 걸렸을까요? 어? 어? 야 뭐야 이거? 어 설마 야 뭔데 이거? 이거 얼룩말 아니야? 어 이거 꼬리 같은데 저거? 어? 이거는 포션 아닌 거 같은데? 이거? 정글? 이거 패 뜨면 1%입니다 1% 확률로 뜬 거예요 이거 성냥? 성냥? 어? 어 뭐야? 어? 뭐야? 아 플러스? 플레임 안경 플레임 안경 우와!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좋은 거야 아니 근데 커먼인데요? 아니 조 이거 좋은 거예요 잠깐만 입혀볼게요 한번 이거 좋은 건데? 잠깐만 이거 확률만 보자 장난감이 5%야 5% 어 뭐? 어... 좋겠 얘네 신시간 시청자분들 반응 저게 좋은 건가? 아이 진짜로? 이번엔 생김새가 패꼬리 같아서 기대를 잡 hydraulic하다가 야간 인정 인정 패단테 끼울 수 있는 거죠? 네 패단테 한번 껴 볼게요 제 레어패한테 한번 Weiodzi 장착 어킥이 긹죠 클릭? 어떻게 입히니? 클릭. 해당 펫은 커스텀 할 수 없어요. 이거면 누구한테 펫 달라고 하자. 갑자기? 펫 부거를 좀 해보도록. 아 이거 입혀보고 싶단 말이야. 이거 진짜 5% 확률로 나온 거. 제일 안 좋은 펫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? 자 한번 아이디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가? 나 말 안 끊겼어. 제일 안 좋은 펫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? 쉽지 않겠는데요? 이 선글라스 끼우기가? 아 그냥 펫은 사줘. 사면 되지. 귀여운 펫들이 많네요. 다람쥐가 좋겠다. 다람쥐 진짜 귀여워. 귀엽다. 다람쥐랑 어울릴 것 같아요. 껴 볼게요. 와우! 오하우. 불타람쥐. 불람쥐. 불람쥐. 이거 좋은데요? 너무 만족스러운 아이템이었습니다. 5%로 확률로 얻은 저의 귀여운 안경. 그러면은 다음 아이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! 자 이번에 다음 아이디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달러가 나왔네요. 자 한번 보상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우! 50! 1원 벅스! 아이고 이번에도 벅스가 떠버렸네. 아 아쉽지만 패수. 50! 1원 벅스! 1원 벅스! 아이고 이번에도. 그래도 뭐 공짜로 돈이 나오는게 어디입니까? 한번 줍어볼게요. 줍줍. 오우! 10원! 자 이번에도 공짜돈이 나왔네요. 아 이 선글라스가 마지막인가? 자 한번 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줍줍. 오우! 붉온! 오우! 와우. 자 또 다음 아이디로 왔는데요. 돈이 나왔네요. 줍줍! 오우! 오우! 50원! 1원 벅스! 기머리! 삐! 거의 10개 아이디를 확인해서 이 용암 안경을 획득했습니다. 불남쥐. 귀엽죠? 불남쥐. 다람쥐로 잘 정한거 같아요. 맞아요. 네. 한번 사람들한테 자랑해볼게요. 이 안경. 인싹으로 발견? 와우! 와우! 님. 제 다람쥐 안경 어때요? 예뻐! 오우! 와우! 오우! 오우! 니가 더 예뻐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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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! 갔어? 니가 더 예뻐! 여심을 녹였죠?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입양하수에서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면 이 다람쥐 안경, 이 불남쥐 안경 하나 장만해보는 건 어떨까요? 저는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. 음.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안녕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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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